안녕하세요. 뉘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낭 유사 효과는 영구적인가요? 맞다가 안 맞으면 머리가 다시 빠질까요? 그렇습니다. 모낭 유사 효과는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른 탈모 치료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탈모약도 그렇고, 이녹시들도 그렇고, 사용하시는 기간 동안은 효과가 의지되지만, 중단하시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저서히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쓰기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고요. 쓰기 전에 상태로 서서히 서서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유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